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ADL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2차 전지 관련 중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등이었고 추세 반전이다. 성장 둔화하는데 기대감이 과도하다. 2차 전지를 둘러싸고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크게 굉장히 엇갈립니다. 낙관론 또는 신중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배터리 주도를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일단 주가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8월에만 20% 가까이 올랐죠. 9월 들어서도 6% 가까이, 물론 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 SDI 10% 넘게 이렇게 쭉 올랐고 LG화학, 소재 쪽에서는 퓨처엠이 좀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 9월에 들어서 많이 올랐고 SK이노베이션도 8월에 올랐고 이렇게 좀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형주들, 소위 말하는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재주들, 9월 들어서 8월 말 이후에 소재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한 섹터의 대세 상승 기기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먼저 대형주, 즉 대장주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 대장주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잡주들이 뛰어 올라서 마치 관련 중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테마 형성하고 올라가다가 대장주가 추세가 꺾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건데 일단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좀 오르고 있었던 모습들을 이유로 보면 앞서 해리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리스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 또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도 좀 있고요. 유럽 쪽에 규제가 내년부터 강화된다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좀 쉬워치 않으니까 그 뒤를 이을 게 이제 결국 2차 전지, 이 덩어리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제 반면에 신중론 입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과도하다, 유럽 환경 규제, 탄소 규제에 관련돼서도 너무 기대치고 과도하다, 중국과의 경쟁력 같은 것들은 별로 가만히 안 되었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실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아직 별로 좋아지는 게 나오지 않는다. 물론 뭐 아직 상반기까지 실적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치가 나와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해결이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전기차 대중화로 간다는 거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지금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지 정말 진바닥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장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들어가도 2년, 3년 간다고 생각하면 문제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20% 전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가 신문 4면을 통으로 털어서요. 금리 인하기에 투자 전략 또 금리 인하기에 좀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투자 전략을 오늘 좀 담아냈습니다. 역시 큰 얘기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금이고요. 지금 금 사야 될까요? 여기 제목에도 좀 나오죠. 주춤한 금값 길게 보면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금값이 지금 현재 온수당 2,500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과연 금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사는 게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지금 코맥스의 12월 금 선물 가격 보면 2,527달러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계속 좀 조금 요즘에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죠. 오늘 새벽에도 금 가격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한 달, 8월 한 달간 금 관련 ETF 개인 순매수 규모도 보면 현물 쪽으로 208억이 넘게 돈이 들어와 있는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건데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계속되고 있고 미국이 금리는 하게 되면 아무리 달러가 하락을 하니 달러가치가 떨어지니 이제 그에 따른 역의 상관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러시아나 제3세계 국가들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이런 수요 측면에서 장점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3,000달러 온수당 3,000달러 갈 거다. 이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어쨌든 흔들릴 때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라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개념도 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 투자. 그런데 항상 얘기 나오지만 금은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 많이 담아야 10% 이상이지. 그 이상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들은 늘 한다는 거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ETF 상품 나오고 있는데 앞서 금 관련 ETF 상품도 나왔습니다만 달러 약세에 따른 ETF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 노출과 환 해지형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표 한번 보시면 환 노출보다는 환 해지형이 확실하게 많은 수익이 좀 더 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좋은 상품들 리츠, 채권.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이제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이대일 신문에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은지 앵커가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완전히 가느냐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하셔서 저는 저거 좀 덧붙이면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7월, 8월 하반기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뭔가 바이오주들이 이제 반도체가 좀 부진한 틈을 타서 주도주로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주가 갖고 있는 또 특성이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는 거는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그런 좋은 어떤 탄력성, 변동성 큰 거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될 수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죠. 좋은 회사들은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은 회사들은 당장 널머래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투자는 그래서 참 리스크가 크다. 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KLX 탈스케어 지수 추이를 보면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 4천선 살짝 터치하고 좀 내려와서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는 정도 수준이긴 한데 어제도 좀 조금 이제 좀 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는 유한양양, 예내자, FDA 승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호재가 나올 때마다 그게 해당 종목만 아니라 바이오 업종 전체에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내 기대감 이런 어떤 재료들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가 오른 걸 이용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자사주를 처분을 대거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보톡스 회사로 유명한 휴제도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환 자체를 발행을 하는 회사들 나중에 전환가액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청구권도 행사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전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그 차례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행사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주가가 오를 때 이 CBE를 전환 청구를 하는 이런 일들도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처분한다든가 이렇게 CBE 전환권을 행사하다든가 결국은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만한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밸리업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면으로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 잘 좀 보시고 투자하실 때는 어쨌든 밸리업과 좀 거리가 있는 회사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인종의 꼼수이기 때문에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현대로템 등 MSCI 편입기대 시동 걸렸다. 이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보겠습니다. 표부터 먼저 보면요. 11월 달 MSCI 변동이 있는데 새로 편입될 후보군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가스공사, LIG, 넥스원, HD, 현대미포, 삼양식품. 한 5개 회사가 되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시총이 4조 원대 이상. 삼양식품만 지금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3조 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4조 원 넘었었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5조, 7조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4조 원대 초, 중반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4조에서 5조 사이에 되는 회사들이 MSCI 지수 편입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MSCI 편입이 되면 대규모로 자금이 조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최근에 LX 일렉트릭이 MSCI 편입됐었는데 그때는 많이 올랐죠. 그런데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한 9% 가까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편입되고 나면 재료 소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MSCI 편입된다는 게 국내에서도 대형주 굉장히 좋은 회사로서 인정받는다는 거, 글로벌하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잠깐 단기 급락 때문에 이런 회사들 손을 놓는 것보다는 갖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잘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